내가 셀폰을 잃어버렸거든? 하고 딱 끝날때기는 I lost my 셀폰. 그러면 내가 그걸 잃어버려서 아직까지 못 찾은 상태로 이대로 있다. 어쩌냐? 기타 등등 얘기가 들어갈 적에 이걸 바로 Hi, everyone. 안녕하세요. Start English 이보영입니다. 오늘 10월 14일 목요일 Start English에서 나왔던 표현을 여러분과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전화기를 택시 안에 두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 전화기가 안 보여! 라고 할 적에 아직 택시에 두고 온 건 잘 모르고 그건 나중에 나올 거고 어디 있지? 뭐 이렇게 말하게 돼서 I've lost my cell phone. 이 말이 나오게 돼요. I've lost my cell phone. 전화기가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 하여튼 그게 셀폰이 되는데 더 줄여서 그냥 셀, 셀 이렇게도 말합니다. 원래 셀은 세포라는 뜻이죠. C-E-L-L. 자, 셀폰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려서 아직까지 못 찾은 상태로 이대로 있다. 어쩌냐? 기타 등등 얘기가 들어갈 적에 이걸 바로 완료형을 써서 I've lost my cell phon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셀폰을 잃어버렸거든? 하고 나는 어쩌냐? 기타 등등 얘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어떤 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네가 네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which 추적을 할 수가 있어? 이 말하게 됩니다. 너 할 수 있다? Yes, you can. 이거죠? 자, you can 다음에 추적할 수가 있다. you can 추적하다. track. 그렇죠? you can track your phone. 너의 전화기를 추적할 수가 있어. 이걸 가지고 with it. 자, 이거와 함께라면 with i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you can track your phone with it. you can track your phone with it. 자, 이걸 가지고 뭐뭐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요. 너 혹시 뭐뭐 하지 않았니? 라는 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did you 가 아니라 didn't you? didn't you? 라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너 밥 먹었니? did you eat? did you eat? 밥 안 먹었니? didn't you eat? didn't you eat? 이렇게 묻게 되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서는요. didn't you? 라고 할 것을 안 했니? 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어서 n-o-t, 이 not를 뚝 떼가지고 따로 말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didn't you? 라고 할 때는 did 하고 n-o-t, not가 합쳐져서 didn't가 되잖아요. 이걸 띈 거예요. 그래서 did you not? did you not? 이렇게 묻는 경우입니다. 그럼 굳이 왜 이렇게 did you not? 이라고 물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 나 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안 했냐?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did you not set up this app on your phone? 너 네 전화기에 이 앱 안 깔았어? 라는 말이죠. 설마 안 한 거야? did you not set up the app on your phone? 그 앱, 애플리케이션 할 때 그 앱을 set up, 설치하지 않았니? 가 됩니다. 이렇게 did you not? 로 한번 응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 혹시 계란 안 산 거니? did you not buy eggs? did you not buy eggs? 이 말은 didn't you buy eggs? 보다 안 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did you not buy eggs?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당신은 뭐뭐를 가지고 뭐뭐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줄 때 you can with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도구를 가지고 뭣도 박을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자 you can nail this in with this tool you can nail this in with this tool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도구일까요? what kind of tool? 해머 물론 망칠 수도 있겠지만 망치 말고 어떤 거라도 할 수가 있겠죠. you can nail this in with this tool nail은 이 손톱도 nail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못도 nail이 되고 못을 박는 것도 nail이라고 하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앱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you can learn English vocabulary 특히 영어 어휘라고 하면 you can learn English vocabulary with this app you can learn English vocabulary with this app 이렇게 방법을 알려줄게 넌 할 수 있다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다 you can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